여러분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입니다. 저는 슈퍼주니어입니다. 저는 슈퍼주니어입니다.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 슈퍼주니어 그리고 동해 은혁 앨범이 조만간 나오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댄스를 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이제는 지금 노래도 동해가 열심히 쓰고 있는 곡들이 많은데 댄스곡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. 발라드 위주로